둘 중에 더 즐거운 상황은 TMI 공개한다고 할 때 싫다고 만류하는 신원이 놀리기 VS 멤버들 몰래 숙소 보일러는 71호까지 올리기 와 이거는 더 즐거운 상황 공개한다고 할 때 만류하는 장바 때문에 제가 쭙통덩이에서 잤습니다 저 아니었는데 바닥이 뜨거워서 바닥을 이렇게 거놔야 돼요 제가 올리는 이유가 또 사실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또 제가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밤에 되면 좀 외롭더라고요 나오게 하려고? 홍자였잖아요 외롭잖아요 외롭다 외롭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어준 사람 없거든요 이렇게 방송 나와서는 자기 외국에서 와서 외롭고 멤버들이 안 놀아줘 그러면서 아니 그거 아니고 지금 헤매가려고 하지 마 영화 보자고 하면 싫어요 죄송해요 밥 먹자 그러면 싫어 미안해 내가 더 외로워 그럼 너는 지지 믿을 것 같지 모려봐 알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네 나 한 명이